수석으로 졸업하시고 태국에서 범인을 훌륭하게 검거하신 최고의 저인 김민영 경기께 특별 지령을 드릴 겁니다. 김경희가 전설의 책가방을 찾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기밀문서를 확보해서 돌아올 수 있습니다. 제가요? 네. 그러면 1대 1, 2, 3, 4, 5, 6, 7, 8, 1대 8이에요. 누가 한편을 펴낼 수 없어요? 아 글쎄요.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. 그랬나 보다. 반갑습니다. 이관재정. 반갑습니다. 김민정 경기입니다. 반드시 생명을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. 특별 지령을 받으세요. 누구 한편을 펴낼 수 없어요? 아 나만요. 스페인아 타자? 나만요. 미안해요, 오빠들. 일어나는게 잘 살아요. 한편은 또 다른 점에서 상자입니다. 장애인아 타자. 아 나만요. 유명한 라인아 타자. 우선은 수상의 연구소에 다른 점에서 일어나지 않으신데 음 1일표 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나? 아니 왜 무조건 1일표 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나? 아니 진짜? 1일표 떼기 아니에요 갑자기? 2일표가 떼기 떼기잖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떼기 책가방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책가방을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아 우리는 2번 2번 해가지고 형네 2번 뽑았죠? 1번 2번 뽑았어요 2번 2번 뽑았어요 1번으로 맞춰주셨어요 아 여기는 2번이요 아 여기는 2번이요 2번 뽑았어요 누가 한편을 편할 수 없어요?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있나 보다 한 명 정도 전소리가 봐 전소리가 봐 여기 5층 여기 5층이지 뭐가 숨어있을만한 뭐가 숨어있을만한 우리 뭐지 힌트가? 우리 반시실 힌트가 우리 반시실 우리 반시실 힌트가 그게 월드컵 밖에 없어요 네 월드컵 Aside 모두 간 gran 약 reunited 야 하나만 todas 이즈 beiden phony 암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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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aning 움드컵 누 Нав founders 암살 눌리 이거 왜 버렸어? 네네 뭐야? 왜? 가방 거기 있나봐 이거 가방이 있잖아 왜? 아니, 이게 공가방이잖아요 뭐야, 저게? 다 봤으니까 알 수 있어, 잠깐만 저희끼리 회의 좀 잠깐 할게요 잠깐만 잠깐 하고 일단 오빠, 이제 쫓았구나 아, 여기서 볼게요, 저 이게... 안에서 이거 봐 야, 우리도 뭔지는 알아야지 아니, 이거 봐 그거 봐, 그래서 내가 이름 철을 떼? 떼야 되는 거 같아, 그랬잖아 그래서, 오빠 찢어버린 거지 찢어버린 거지 우리가 알고 찢어버린 거지 찢을 거요? 형! 찢을 거요? 야! 찢어버린 거 안 돼? 야, 지금 찢어버린 거야 아니, 연합 안 할 거야? 대한민국국 자, 일단 일단 나가서 민정아 일단 가자 되게 정차다 일단 가자 가져왔어? 죽여줘? 아니, 뭐가 있었는데 이걸 다 찢어버렸다며 뭐 이 안에 찢어버린 거지 찢어버린 거지 그 가방에 특정한 표식이 있대 그 가방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셋 중에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, 그러면 그 표식이 뜯어놓는 거지 아니야 가방에 있다가 있어 표식이 가방에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아까 우리 가방을 뒤져봐야지 뭐가 있나 가방 안에 우리 가방을 뒤져봐야지 뭐가 있나 가방 안에 그 가방만의 표식이 있다